에잉! 김을윙! 아니 어제 방송국을 몰랑 했거든요 진짜 다 잘했는데 씨발 팀이 진짜로 그냥 이 씨발이에요 그냥 두 글자 요거 봐봐 개새끼들 이거 딜량 보여요 님들? 나 혼자 26000하고 헥하림 씨발 개새끼 시비데스 한거 봐 개샹노모새끼 이거 딜량이 마니야 씨발 지하니 어깨 무슨 초딩같네 이거 존나 좋노 맞아요 존나 좋아요 김치매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가리 벌려라 쿠키 들어간다 에잉! 김을윙! 브라가스 렉사이 렉사이 칼날비네 아 씨발 뭐야 이거 야 이 개새끼 슬만티 했어 씨발 년 죽여버려 씨발새끼 왜 안 뒤져 네이스 오 쉣! 아 깨비 시팅 엄청나네 이번파 캐리 해야된다 이거 이 정도 시팅 해줬는데 어 까비 아 야 존댔는데 아 너무 말렸는데 힌드레드가 힌드레드 망하면 쓸모없는데 걔네도 왜 다이브하다가 망했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씨발 상체 사람이 없어 개새끼들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행복노래라 지하 브러리 아 미쳐날뛰고 있어요 아아 또 왜 들어가니 아 아 알리 그냥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새끼들 다 존나 못해 어떻게 상체를 다 못하냐 세 명이 어어어!!! 진짜 고문이다 고문 진짜로 아니 반대 누구냐 진짜 이거 싸이코다 이거 진짜 싸페다 싸페 네 방송 켜보세요 솔렉 하는거 열판만 해봐 내가 열판 다 즐기면 싸면 인정할게 한 번이라도 해봐. 바로 싸대기 날아가니까 진짜 말 같지는 소리를 하고있어. 롤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님들 이건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게임이야 특히 다이아 1구간 더 그래요. 여기 어떤 구간인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백수인데, 게임만 존나 많이 해서 여기야 근데 재능은 없어서 못올라가 그게 딱 2구간이야. 즐길 수가 없어 아... X같다 와 이걸 사네, 씨발 그냥 강두 당했으면 좋겠다 못하는 탑들 특징이에요. 바텀 가짜 게임이라는 새끼들 그냥 싹 다 못해. 버러지, 버러지탑 애초에 탑이 텔도 있고, 처음, 초반에 게임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게 원딜 보다 훨씬 높은데 무슨 바텀 가짜 게임이 지랄하고 있어 추가한데? 아 왜 우리팀 탑 맨날 똥싸! 개새끼들 뭐하냐 저거 뭐하냐 저거 아니 저거 사람이냐 저게? 아니 빨리 오던가 아 레넥 왜 안와! 아 진짜 씨발 안 걸리네? 뭐해! 밀어 씨발 밀거면! 아! 아! 아 개새끼인가 봐 진짜로 씨발 아 저 X같네 이 씨발 놈 서포터였네 이거 이거봐 서포터하는 새끼들 다른 라인 가면 다 못한다니까 얘네 다치 해야돼 그냥 아 주제를 모르지? 이거 탑 많이 하네 근데? 아니네 뭐야 이거 아 왜 씨발 26일전의 게임마다 나랑 잡혀 아 진짜 아 아 라이언 씨발 고객관리 안하냐? 나 스킨 470개야 VRP 존 없냐고 씨발 VRP 데가 없어 이거? 아 왜 나만 만나면 레넥톤 해 아 얜 또 무슨 191전이냐 존 적이 이번 시즌 저번 시즌하고 이번 시즌 안했네 오 야 처음으로 자나타 레넥톤 걸렸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유 씨발 어쩐지 잘한다 싶더라니 개새끼였네 저것도 컷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 채연자아 Steven 믿고있었다구 레넥만 진짜 CS 두배차이지만 타워 허깅만 해주면 돼 타워 허깅도 안돼? 어떻게 4레벨 차이가 나 탑이 이거 수은까지 쓰면 진짜 10캐리 캐리 가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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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왜 왜 왜 아니 그냥 좋겄네 게임이 빼야돼 빼야돼 안돼 에네톡은 왜 집에 안갔어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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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힘내요 장주환씨 텐션도 올릴 겸 기압 한 번만 질러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1법 안 다이어uce 옵시다 해 조 우와 야 진짜 케이트 카운터인데? 이기면은 듀오 신청합니다 니코 장인이랑 그 친구 니코만 하거든요 야 길이 미친새끼야 이거 아 너무 튀어났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씨발 죽을거 같아 진짜 롤하다가 안걸려서 바르스탄 빼고 다 괜찮게 했어 아 진짜 연패하면 이게 올리기 힘든게 다치가 너무나 나 때문에 우와 헤어 안잡았어요 아 씨발 보리스 만났어 다치하겠다 내가 이거 이 사람은 저 보면 트롤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게임했을때가 탑 야수오로 게임 시작 1초 전에 힐러 바꾸고서 만화문에랑 기동력 신발 봤었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채팅도 안해 신추도 안 받아 잭스 잘한다고? 어? 그러네? 개잘하는데? 아 근데 할만한데 진짜 주합이 쟤네 주합 존나 굳이인데 한번만 믿어본다 아 씨발 저거 봐 정하던가 봐 씨발 룰로로 저새끼 또 잘하네 씨발 1초 남았을때 스펠맞고 미친새끼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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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4 2 2 2 2 아멘